안녕하세요. 저 식당동에 사는 천신도사 이기영입니다. 선생님, 신내림 반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 신내림 반지 이시면 됐습니다.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? 제가 신내림 받기는 너무 몸이 아파서요. 몸이 말할 수 없이 아프고 정신없이 아프고 제가 잠을 자게 되면 잠만 자다 말고 밤 12시 되면 깨서 그냥 맨발로 바깥을 떠다니고 엄청난 고생하다 보니까 무당이 되려 해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. 그럼 처음 신내림은 몇 살 때 받으신 거예요? 제가 좀 늦었어요. 한 40대 초에 받았는데 그전에는 뭐 20대부터 그걸 알았는데 근데 신병을 몰랐죠. 모르고 저는 왜 제가 또 이걸 더 선택했냐면 제 동생이 잘못됐습니다. 동생이 잘못돼서 죽었는데 그 동생이 신났어요. 남동생이 19살인가 그때 죽었는데 사실은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. 그 동생이 죽어갖고 집에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그 강이라는 데 있어요. 강에 갔으면 빠졌는데 제가 그걸 강을 건너가기로 했어요. 강을 건너가는데 그때가 8월달이니까 여름에 갔거든요. 그 동생이 죽어서 누나 내일 아침에 갈 테니 기다려. 그게 들리는 거예요. 제 귀에. 쟁쟁쟁 들렸어요. 근데 아침에 가니까 정말로 나왔어요. 근데 그 전날 휘바람이 헛되게 해주고 아주 용서 좀 쳤는데 걔가 가만히 가니까 안 나가려고 누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때부터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자리거지가 있거든요. 그 자리거지를 했을 때 그걸 무당이 와 했는데 제가 그게 신뢰던 거예요. 그때부터 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래도 안 했었어요. 내가 왜 무당이야. 나는 무당아. 절대로 안 해. 우리 집은 천주인인데 왜 무당인데 그래갖고 했는데 그거를 5년 동안 기다렸어요. 제가 안 하려고. 5년 지나니까 너무 몸도 그렇고 그다 보니까 제 대학기로 왔는데 지금은 지금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무당 생활이 너무 좋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아픈 사람을 낙해 주니까 성취감이 많습니다. 신뢰림 밖기 전 망설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? 아우 망설였죠. 전혀 망설였고 또 저희 집이 천주인 교인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집안은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래서 망설이고 우리 교인 천주인 교인이 무슨 무당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망설인 게 아니라 아주 안 받으려고 애썼죠. 안 받으려고 아주 정말로 끝까지 끝까지 갔는데 도저히 팔자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선생님 신뢰림 이제 어렵게 받으셨잖아요.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? 아 처음에는 힘든 거는 내가 이 길 가면서 잘 불릴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해다 중간에 하차할 때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또 신령에서 또 이렇게 느낌을 주시고 신령 말문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성취감입니다. 성취감이고 정말 제가 잘했다고 해요. 지금 신을 받은 게 너무너무 잘했고 저희는 의사는 마찬가지거든요. 의사는 배가 아프면 약 먹고 암이 걸리면 수술하는 병이지만 저희는 신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. 또 조상님을 고칠 수 있고 고조상님을 더 하고 저희는 정말로 무당이라는 자체는 절대 무당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무당 그것을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. 제가 건강만 해준다면 아프신 분들 신병에서 아프신 분들 사업자 사업 안 돼서 아프지 않으신 분들 또 학업자 하시는 공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다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아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또 기도도 많이 해서 그분들에서 설골 갈 겁니다. 주변 반응이 좀 궁금해요. 주변 사람들은 다 싫어했죠. 하다못해 동기관도 싫어했고 부모님도 싫어했고 지금 그분들하고 연락도 안 했고 친구들도 연락도 안 했고 친구들도 다 싫어했고 주변 사람들도 왜 제가 무당이야 무당 소리 말도 못했죠. 무당은 말 끝내는 못했고 그런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다 반응이 없었고 같이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했고 그랬었습니다. 요즘은 좀 나아지셨어요? 지금은 많이 좋아했죠. 지금은 어디 가도 저는 무당입니다. 할 수 있고 그 당시는 지금은 괜찮습니다. 지금은 주위 사람들도 많이 인정하지고 동기관도 인정하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대한민국 연락하고 그럽니다. 선생님이 생각하는 무당이란 어떤가요? 무당이 참 어렵습니다. 정말로 무당이란 직업은 정말 아무나 못하겠지만 무당 생활이란 정말 남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통도 많습니다. 고통도 많고 또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좋겠지만 또 잘못되면 그런게 타면 그런것도 많게서 그래도 무당이란 직업은 저한테는 좋아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해주신다면 아우 네 저는 신당성 천신도자인데 만약에 허님이 오신다면 저는 진실하게 말할 겁니다.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정말 그 집안에 조상이 있으시면 조상에서 어떤 분이 계신다 또 그분들이 오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서 일을 할 거고 저를 봐줄 것이고 또 그분들이 오신다면 저는 아주 그냥 진실로 다가 다 손님들 하나 개개임 하다가 다 이렇게 봐주면서 또 만약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동기간 같이 이렇게 할 것이고 어쨌든 그분 하나가 도상님이 오시면 도상님은 다 개개인 해서 도상님이 어떻게 잘 돌아가셨다는 걸 알려주면서 하여튼 신점입니다. 저는 신점을 보기 때문에 그 집 따라서 개개인 따라서 다 다 하시면 아마 오시는 손님보다 다 재밌게 또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. 많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